저는 유튜브로 안경테를 파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안경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연예인 성시경씨가 이런 거 딱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저는 성시경씨처럼 노래는 잘 못하지만 안경테를 예쁜 걸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좀 못생기긴 하였지만 안경테는 결코 못생기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멋진 안경테를 정말 저렴하게 드리니 옆에 댓글 보시면 링크 남겨드려요 참조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